경상북도 경상북의 상징은 새말운동의 발상지로 경제발전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김관용 도지사는 남아공은 레스 만데라의 평화와 화합을 계승하는 국가로 각별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, 새말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답했습니다. 경북도는 1998년부터 남아공 노스웨스턴주와 자매의 계례를 맺어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2011년에는 힐튼 앤서니 데니스 전 주한남아공 대사가 도를 방문해 김관용 도지사와 새말운동 등 다방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.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.